또 있나? 아 거기에 있네 장도 큰 맛네 찹쾅 아이고 네 아름다ít니? 아름다워 아름다워 네 네 아 너무 좋아 안에 장도끈이 어떻게 생겼지? 커요 응 한국에서도 10월에 가를 건배할 수가 없지 도라지샤에 갑니다 하 yere 격치 좋네요 진짜 격치 좋네요 정말요 ec밥도 조각하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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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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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